다람이네 가족 커다란 나무들이 멋들어지게 서 있는 숲 속에 다람쥐들이 마을을 이루어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. 오늘은 다람쥐 마을에 새 식구가 늘어났어요. 줄무늬 다람쥐인 다람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거든요. 새 집에 이사하면 준비할 것도 참 많아요. 청소도 해야죠. 새 단장도 해야죠. 부족한 물건들도 구해야죠. 아 바쁘다 바빠. 그런데 이번엔 또 뭘 하는 걸까요? 도토리를 쌓아놓고 자루에 담고 있네요. 도토리는 다람쥐 마을에서 사용하는 돈이에요. 도토리를 주고 맛있는 것도 사고 예쁜 것도 얻을 수 있답니다. 할머니 다람쥐도 하나, 둘, 셋 아빠 다람쥐도 하나, 둘, 셋 엄마 다람쥐도 하나, 둘, 셋 아기 다람쥐 다람이도 하나, 둘, 셋 온 가족이 도토리를 세고 있어요. 깡충깡충 옹달쌤에서 물을 먹고 가던 흰 토끼가 다람이네 집을 보고 껑충껑충 뛰어 다람이네 마당으로 들어왔어요. 뭐하니? 갑자기 나타난 토끼 때문에 다람이네 가족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. 온 가족이 모여서 뭐하는 거야? 토끼가 귀를 쫑긋하며 다람이에게 물었어요. 음... 나무로 만든 튼튼한 침대를 사려고 두엉이 아줌마에게 침대값으로 줄 도토리 아흔아홉 개를 세는 중이야. 아, 그렇구나.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깡충깡충 제 갈 길을 갔어요. 그런데 이런! 토끼가 사라진 후 다람이네 가족은 깜짝 놀랐어요. 몇 가지 세었지? 아빠 다람쥐가 물었어요. 글쎄요. 토끼가 깡충거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잊어버렸네요. 할 수 없지. 다시 세자고. 다람이네 가족은 다시 하나, 둘, 셋 도토리를 세기 시작했어요. 열하나, 열둘 스물하나, 스물 둘 서른하나, 서른둘 그때였어요. 다람이네 가족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. 두꺼비가 꾸엑 꾸엑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들어섰거든요. 어머, 두꺼비야. 깜짝 놀랐잖아. 엄마 다람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. 꾸엑 놀랐다면 미안해요. 꾸엑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 뭐하는 거예요? 두꺼비가 몸을 뒤뚱거리며 물었어요. 엄마 다람쥐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. 침대값으로 줄 도토리를 세고 있는 거야. 마흔아홉 개나 세어야 하거든. 꾸엑 힘들겠네요. 꾸엑 수고하세요. 두꺼비는 꾸엑거리며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다람이네 가족이 또 머리를 글적이고 있어요. 두꺼비 때문에 새던 걸 모두 잊어버렸거든요. 또 잊어버린 거야? 아빠 다람쥐가 말했어요. 두꺼비가 하필 그때 찾아와가지고 다람이도 투덜거리네요. 서른하고 며치였더라. 할머니 다람쥐도 머리를 글적이시고요. 할 수 없잖아요. 다시 세어봐요. 엄마 다람쥐가 도토리를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나 이번에는 땅바닥이 들썩들썩해요. 다람이네 가족은 모두 땅바닥에 머리를 기울여봤어요. 어머나 깜짝이야 다람이네 가족은 땅속에서 고개를 쏙 내미인 두더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. 안녕 이웃사촌 이사온걸 환영해 두더지는 인사를 마치더니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. 다람이네 가족은 큰일 났어요. 숫자를 또 잊어버렸거든요. 이러다 침대를 다른 동물이 사버리면 큰일인데 할머니 다람쥐의 걱정이 태산 같아요. 안되겠어. 부엉이네 집에 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지. 아빠 다람쥐가 도토리 한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. 다람이네 가족은 아빠 다람쥐에게 힘을 내라며 손을 흔들었지요. 나무위에서 구벅구벅 졸고 있던 부엉이 아줌마가 아빠 다람쥐의 말을 듣고 말했어요. 도토리가 너무 많아 샘하기가 어렵다는 거지? 좋아. 밤 한 톨을 가져오면 내 도토리 열 개로 샘해주지. 그럼 몇 개를 가져와야 하는지 계산해보라고 부엉이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. 집으로 돌아온 아빠 다람쥐는 밤 아홉 톨을 가져와 자루에 담았어요. 도토리도 아홉 개 챙기고요. 자, 이러면 도토리 아흔아홉 개 와 같단다. 이젠 침대를 살 수 있겠네요. 다람이네 가족은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. 아빠 다람쥐는 다람이를 데리고 부엉이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. 아홉 톨의 밤은 아빠 다람쥐가 들고 아홉 개의 도토리는 아기 다람쥐 다람이가 들었지요.